자, 샤워하자 총무 땀이 덜 익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, 시어입니다 오늘은 짜잔! 해물찜 먹방! 레츠고! 맛있다! 가리비 와, 진짜 부드러워요 잊지 않는 곳 많이 매워서 완화 heart발도 맛있게 먹어야 됐어요 끝까지 잠시 지우게 나왔어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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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중국당면 투척 덜 익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먹으면 좋겠다 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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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당으로 다 흐리웠어요 솜닭 맛있네 팩 으이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과자 과자 자, 먹방이 끝났습니다. 오늘 중국당면을 못 먹은게 진짜 아쉬워요. 아, 조금 더 오래 삶았어야 했는데 잘못 삶았네요. 아쉽습니다. 그래도 양념이 되게 맛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. 짱!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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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